어떻게 하면 유스킨을 잘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뉴스킨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을 해야 하는 이유. 인간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고 봅니다. 자유. 인간은 자유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어떤 자유가 인간들은 좋아하냐면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물질이 많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누구나 원하는 삶이죠.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자유. 시간이 많아서 릴렉스하고 편안하면 너무 좋겠죠. 사람들은 원래 인간은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자유에서 보면 돈은 많은데 너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은데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시간과 경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자유로운 사람이 정말 인간이 원하는 삶인데 그러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저는 공간적 자유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 지나면서 공간적 자유가 이렇게 맞아떨어질 줄은 내가 몰랐습니다. 그 공간적 자유는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 뉴스킹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하고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뉴스킹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공간적인 자유를 더 넣었답니다. 그때부터 왜 넣었냐면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에 매일 매주 묶여있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샵을 열어서 그 샵에 묶여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묶이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킹을 선택했을 때 아마 이 공간적 자유 때문에 더 많이 저 호감이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네. 저는 거기에 오히려 더 큰 메릿을 줬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지털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는 내가 이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인데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집이든 야외든 여행을 가든 다른 나라에 가든 우리에게는 공간적 자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 가지 크게 포괄적으로 말해서 이 세 가지의 자유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이 세 가지의 자유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자유 안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은, 당신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 있을까? 추가 수입 원하시나요? 사업, 권리소득, 자산 원하시나요? 재정적 자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자유, 이거는 다 원하는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개발 성장, 내가 점점 성장하고 물론 시간적 자유, 돈 이렇게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거를 풍풍 쓰면서 사는 것보다 정말 내가 그런 것도 당연히 있으면서 내가 나를 속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함. 그다음에 건강함. 당연히 건강이 최우선이겠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도 시간으로 도울 수 있고 물질로 도울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겠죠. 마음이 먼저 생겨야 다른 사람을 도우는 거니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말 어렵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여행. 내가 여행을 하고 싶어도 여권이 맞지 않으면 여행을 많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행을 참 하고 싶어해요. 유산 상속.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것들 중에서 더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몇 개가 있을까. 저는 이걸 다 원하고 이 외에도 더는 원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마음속 안에 원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넷통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넷통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넷통 마케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넷통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고 물론 넷통 마케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코비드 이후에 이 넷통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관심이 많아졌어요. 관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책들을 통해서 넷통 마케팅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왜 넷통 마케팅을 사람들이 왜 찾고 있고 왜 해야 되느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넷통 마케팅이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판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판매한다고 힘들어하는데 넷통 마케팅은 판매하는 일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럼 왜 판매가 안 되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매는 물론 되지요. 그러나 내가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제품이 어떤 상품이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이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트렌드예요. 경제가 많이 많이 변해졌어요.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데까지 거쳐야 되는 경로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전부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 없이도 직접 주문을 해서 직접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 유통을 배제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거든지 플랫폼을 사용하려 그래요. 비즈니스든 기술적인 것든 어떤 나라의 모든 어떤 기관들도 전부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플랫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플랫폼이 깔려있는 넷톱 마케팅을 내가 선택하면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톱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본이 필요 없고요. 경험이 필요 없고요. 자격이 필요 없고요. 흥력이 필요 없어요. 점포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성공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났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넷톱 마케팅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지만 내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넷톱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역의 주역이다.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말했죠. 내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넷톱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넷톱 마케팅은 지구 최후의 마케팅이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아주 짜릿함을 느꼈어요. 지구 최후의 마케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비단 넷톱 마케팅은 우리가 하는 이러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지구 하나 전체가 네트워크 점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넷톱 마케팅이든지 최후의 마케팅이 될 것은 반드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넷톱 마케팅이야말로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내가 만약 빈털털이라면 나는 넷톱 마케팅 사업을 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떠한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공개석에 있던 사람들이 에이 하고 야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말을 남기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부자죠. 이 부자 워렌 버펫이 말했습니다. 넷톱 마케팅 사업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 그리고 또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잠자는 동안 저는 여기에 정말 매력을 느낀 게 뭐냐면요. 나는 미국에서 자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나의 연결된 소비자들은 제품을 쓰고 사업을 하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띵띵띵띵 들어온다는 거예요. 많든 적든 어쨌든 간은 넷톱 마케팅을 통해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워렌 버펫이 말했죠. 우리는 넷톱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넷톱 마케팅을 말을 하면 전부 아니라고 그러죠. 그거 하면 망한다. 그거에서 망한 사람 많이 봤다. 넷톱 마케팅 하면 친구들 다 놓친다. 여러 가지 말들을 다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성공을 배우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넷톱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고 넷톱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이 한 말들을 우리는 믿고 따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왜 뉴스킨인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넷톱 마케팅 회사가 있는데 그럼 왜 나는 당신은 왜 뉴스킨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회사입니다. 넷톱 마케팅을 하려면 회사가 건강하고 진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넷톱 마케팅 조직을 다 짜가지고 팀을 만들어놨는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 그럼 어떡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만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같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하는 건지 굉장히 회사가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뉴스킨 회사는 198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디비전 경영을 하고 있는 38년 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진시의 상장이 되었고 상장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섯 번의 클로징 벨 돌렸습니다. 많은 상을 수상했고요. 기업과 제품에 대한 많은 상들을 수상을 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만 또 설명할 때 더 자세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에 언제 있을 것입니다. 제품이에요.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나오는 제품은 당연히 좋아야 돼요.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시종에 있는 제품과 비슷하게 좋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비슷하게 좋으면 사람들이 다 비슷한 제품을 쓰지 왜 특별히 그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쓸까요? 그래서 뉴스킨인 것입니다. 뉴스킨은 제품이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10년 앞서가고 다른 제품이 따라오면 우리는 또 다른 10년을 앞서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뉴스킨을 하는 거예요. 보상입니다. 회사도 좋고 제품도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좀 별로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보상도 좋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상이 뉴스킨에서는 벨로시티라고 해서 정말 최고의 보상. 빨리 주고 많이 주고 또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주고 더 잘하면 더 많이 주고 그런 회사가 뉴스킨 회사입니다. 이 벨로시티 보상 안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되나 안 되나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이 글로벌로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글로벌로 된다. 지금 세계는 하나로 다 연결되고 너무나 쉽게 네트워크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내 지역에서 물건 파는 것만으로 아니면 미국에서만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킨을 내가 왜 하느냐. 이 회사는 내가 직접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가 사업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뉴스킨을 하는 겁니다. 지금 50개국 이상에 나가 있고요. 원래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나라를 오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잠깐 오픈하려고 했던 인도와 브라질이 잠깐 정지 상태인데요. 곧 오픈할 겁니다. 참고로 한국은 16번째 오픈된 나라예요. 1996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뉴스킨이 언제 오픈했는지를 알아두면 너무 좋겠죠? 우리 뉴스킨은 1984년에 오픈을 했고 한국은 1996년에 오픈을 했어요. 한국은 16번째 오픈된 나라입니다. 지금 50개국 나가 있는 나라 중에서 그는 문화입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는 정말 가치가 있죠. 선의의 힘이고 또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은 38년 전에 나왔던 제품이 지금까지도 나와 있고 지금 나온 제품들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 가능과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 지구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친환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같은 것들이 전부 친환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들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가 해도 괜찮은 그러한 회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뉴스킨 안에 이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뉴스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뉴스킨인데 우리가 이러한 뉴스킨을 만났는데 그러면 난 뉴스킨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은 많이 했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푸념하지 말 것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어렵다, 안 된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푸념하지 말 것 그 푸념 자체가 내 귀에 들어오면 어려운 것이 더 어렵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더 안 되고 힘든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러면 왜 어렵고 왜 안 되고 왜 힘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모든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겠죠. 내가 모르니까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내가 잘 알고 경험이 더 많고 하면 어렵지 않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푸념을 개념을 나 자신이 하지도 말고 사람들 만나서 하지 말 것이에요. 비교하지 말 것 이 사람은 나보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뭐가 됐지? 이렇게 막 비교하게 되면 나의 자신감은 자꾸 떨어져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과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나는 거만해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업만 가지고도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상황, 나의 목표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사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이에요. 험담하지 말 것. 주로 뒷담하죠. 뒷담하면 저도 안 하는 건 저때로 안 해. 난 그렇진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험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험담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중지해야 되는 거죠. 이 뒷담화, 험담은 내가 험담하고 또 험담을 들어주는 사람 험담을 당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망친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할 때 험담을 하면 그냥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상단 중지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가 막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절대로 뉴스킨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내가 해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무식하지 말 것 이 무식은 어디에 무식이냐면요. 내가 뭐 이런 학벌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무식이 아니고 나는 뉴스킨 사업을 하니까 뉴스킨에 대한 것은 무식하지 말아야죠. 뉴스킨에 대한 제품 또 뉴스킨에 대한 기회 뉴스킨에 대한 보상 어쨌든 뉴스킨에 관한 것은 지식적인 것은 정말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가 경험이 없거나 지혜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수 있지만 이 지식은 긴 시간 안에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다 축적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뉴스킨에 대해서 너무 무식 지식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랑 말할 때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지 말 것 지금부터라도 뉴스킨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죠. 그만하지 말 것 옛날 고립작에 앉는 것 같고 여태까지 그거 앉는 것 같고 뉴스킨을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뉴스킨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엄청난데 그 옛날에 아는 거 가지고 여태까지 그걸 아는 척하고 또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있는 척하고 또 내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이런 척하는 것의 그 교만은 버리셔야 돼요. 물론 이거의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지만 겸손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인간이란 자체는 조금만 있어도 고개를 드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겸손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계속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언젠간 내가 그냥 뾰카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만하지 말 것 우리가 이것을 다짐하고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쟁하지 말 것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싸우까지 갑니다. 논쟁하지 말 것 제품 갖고 싸우거나 보상 갖고 싸우거나 성격 갖고 싸우거나 사랑 갖고 싸우거나 절대로 논쟁하지 말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말자툼이 되면 내가 그 한 명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뒤에는 200명이 넘는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놓치는 거고 사람들은 좋다는 말은 전하지 않아도 나쁘다는 말은 굉장히 파워가 심하게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 나의 이미지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논쟁하지 말고 논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피하세요. 논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화제를 바꾸세요. 꼭 굳이 논쟁에서 내가 뉴스킨이 이렇다는 걸 꼭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기회에 그날 그 시간 아니어도 되니까 말다툼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뉴스킨 사업에는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성공할 때 당연히 기본이 됩니다. 팔로우십 내가 우리 스폰서 팔로우하고 팀을 팔로우하고 회사를 팔로우하고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면서 나의 파트너들한테 나의 팔로우십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리더십 나의 리더십을 쓰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은 단순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리더십 전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나 뉴스킨 사업하면서 리더는 되어야 되겠고 리더십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에 충실하고 계속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놓치면 안 되고요. 파트너십 파트너와 파트너가 서로 입하워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에너지 공유하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뉴스킨 사업하면서 왜 저렇게 하지 말 것이 많아 해야 될 것의 반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원칙입니다. 쇼더 피해요. 이 피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여주는 사업이거든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쇼더 프라닥이에요. 우리는 제품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이기 때문에 제품을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제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제품을 데모도 잘해야 되고 이 프라닥의 탁월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임상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 제품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플랜이에요.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냐. 시뮬레이션도 보여주고 성공해야 되는 시뮬레이션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같이 보여주고 그래서 쇼더 플랜 보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쇼더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랜 안에 어떤 우리 회사가 매월 주는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그 프로모션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있었어? 그게 언제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프로모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프로모션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할 때 그리고 나도 또 프로모션은 뭐예요? 내가 승진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쇼더 프로모션이 회사의 프로모션도 보여주고 나의 프로모션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벨로시티 보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피플 예 쇼더 피플 나도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 파트너들도 보여주고 우리 팀 리더도 보여주고 성공한 사람도 보여주고 보여줄 피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피플 내 주위에 있는 피플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또 피플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피플에 대한 생각을 조금 우리가 기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쇼더 피로 하는 프라닥 플랭 프로모션 피플 또 뭐 어떠한 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있을 때에 패션입니다. 패션 열정이에요. 우리 이 사업은 시작도 열정 끝도 열정이에요. 열정이 식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쇼더 패션 패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에너지가 있지? 아까 왜 우리 김정은 사장님이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열정인 거예요. 패션이 그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보여주면은 정말 우리 성공하는 데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공하는 그 엘리트 팀을 우리는 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엘리트 팀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잠깐만요.